12월 28일 오전 4시 7분에 일본 긴키 지방 남부에 있는 와카야마현 북부에서 규모 2.7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와카야마현 북부에는 12월 2일부터 28일까지 5번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와카야마현 북부에는 올해 2021년 3월 15일에 규모 4.6 진도 오약의 강진이 발생을 했던 지역입니다. 일본은 진도 오약부터 강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진도 오약의 경우 대부분 사람이 두려움 을 느끼고 물건을 붙잡아야 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실내의 전등줄이 심하게 흔들리고 가구가 넘어질 수 있으며 창문 유리가 깨지거나 도로가 파손될 수 있는 정도의 강도입니다. 이에 통상적으로 오약부터 강진으로 표현합니다. 12월 3일부터 호지산에서 3번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호지산에서 500km 떨어진 와카야마현과 도쿠시마현 사이 해협의 기이수도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호지산과 기이수도의 연관성이 자주 이야기되었었는데 12월 들어서 기이수도 근처의 와카야마현에서 5번의 강진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결국 호지산에서 또 한 번 강진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호지고코 지진의 경우 증원이 일본에서 최고로 높은 활화산 호지산 정상에서 30에서 40km 떨어진 자락이어서 호지산 분화의 전조현상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호지산 분화는 도쿄 중심의 수도권 직화 지진과 난카이 해국 거대 지진과 함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최대 재난 중 하나로 꼽힙니다. 호지산을 둘러싼 세계광역자치단체 야마나시 시즈오카 가나가와 등이 호지산 화산 방지의 대책 협의회를 고려 지난 3월 공개한 호지산 분화에 따른 피해 지도를 보면 호지산이 최대 규모로 분화할 경우 융합류가 27개 기초자치단체를 덮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와카야마현의 12월 들어서 5번의 강진이 난카이 트로프 대폭발의 전조현상이 아니겠냐는 우려에 대하여 일본 기상청은 와카야마현 지진의 경우 해양 플레이트 위에 놓인 육상 플레이트 내부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난카이 해국 거대 지진의 메커니즘이나 규모가 달라 거대 지진 발생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네티즌들은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거대 지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며 불안을 호소하는 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의 지진 상황이 초승달 1월 3일을 앞두고 큰 유동을 치고 있습니다. 먼저 인도에서 12월 29일 오전 9시 1분을 초에 규모 5.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9일 오후 12시 23분 49초에 아르헨티나에서 규모 4.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9일 저녁 6시 29분 01초에는 알래스카에서 규모 5.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9일 저녁 6시 38분 11초에는 칠레에서 규모 4.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9일 저녁 10시 29분 40초에는 남태평양 피지에서 규모 4.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또 진원이 깊이가 매우 깊은 544km입니다. 29일 저녁 11시 47초에는 러시아 쿠릴 열도에서 규모 4.7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2월 30일 새벽 0시 23분 55초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규모 3.6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12월 31일 오전 6시 30분 22초에는 중국 칭하이에서 규모 5.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 중국 칭하이에서 규모 5 이상의 강진이 여러 번 발생 중에 있습니다. 12월 30일 새벽 3시 25분 51초에는 인도네시아 근처 동티모르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